풍차우리들의 투리버스 어때, 할 수 있겠어? 네 한 가지 더, 위험해지면 즉시 도망쳐야 해? 그럴게요 좋아, 그럼 구하러 가보실까? 네 여기 있었군, 아메시오 펜던트는 가지고 왔나? 이 펜던트를 주면 나우화를 돌려줄 거야? 두 사람 다 일단 좀 진정해 자, 이렇게 하는 게 어때? 포켓몬 배틀로 정하는 거야 저번에 우리 결판을 못 냈잖아? 설마 나한테 줄까 봐 두려운 건 아니겠지? 메가 메가! 웃기는 소리 하지 마! 좋아, 내가 이기면 나우화를 돌려줘야겠어 만약 내가 이기면 펜던트와 같이 저에도 데려간다 정해졌군 옆에서 다칠 수도 있으니 좀 떨어져 있어? 네 캡, 그럼 가자! 피카츄! 나와라, 파라블레이즈! 캡, 그림자 분신! 깜짝 빼기! 지겹니다! 권개 퍼치! 같은 수법엔 안 당해! 고스트 다이브! 캡, 뒤쪽이야! 캡, 많이 다쳤어? 어메다! 아메시오, 큰소리 지더니 제법이군 흠 나와! 나와, 여깄어! 뉴, 뉴! 여깄었구나! 잠깐만, 지금 열어줄게! 흠 흠 흠 흠 흠 흠 번개 퍼치다! 이것 봐, 아메시오! 저 보물을 줄 테니까 앤은 보내줘!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거야? 그 보물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을 텐데 역시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군 바라블레이즈 세이코카타! 고마워! 네 덕분에 겨우 살았어 너 비행선에서 왔구나! 그걸 타고 여기 온 거고! 진짜 굉장하다! 어, 난 리코라고 해! 얜 나오하고! 난 로드야! 있지, 너 얘 이름 알아? 그앤 뜨아거라고 해! 아, 너 뜨아거라고 하는구나! 하긴, 온몸이 뜨겁게 생겼어! 잘 부탁해! 으아아! 이Freaka! 우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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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이 어느새 큰일이다! 나와! 나뭇잎! 으아아아악! 굉장하다! 이게 바로 포켓몬 배틀! 위험해! 뭐야, 어디로 가는 거야? 아, 곱짝도 못하겠어! 응? 여기는... 저 애들의 음식 저장고야! 역시, 니가 다 먹었구나! 그래서 저렇게 화났구나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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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자몽? 리코! 이런 데서 뭐하는 거야? 어? 프리드씨! 쟤네들 많이 화나 있는데? 네! 안돼! 니 불꽃은 너무 세서 오히려 역효과야! 우리가 알아서 진정시킬게! 캡! 그치! 고! 포켓몬스터! 리코와 로드의 모험! 매주 수일 저녁 7시! 포켓몬스터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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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